이번 시간에는 우리 PHP의 문법을 좀 살펴볼 겁니다 PHP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데이터를 어떠한 의도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는 것은 그 컴퓨터 언어가 어떤 데이터 형식들을 영어로는 데이터 타입들을 제공하는가 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과 또 그 각각의 데이터 타입별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또 그 언어가 제공하는가 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컴퓨터 언어를 배워가는 아주 중요한 트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PHP라는 컴퓨터 언어가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할 것이면서 여러분이 이미 익숙한 데이터 타입인 숫자와 문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 PHP라는 언어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는가 라는 것부터 우리 한번 검색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검색 엔진을 아무거나 켜주시고 그리고 제가 추천 검색어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검색을 통해서 한 발 앞서 가서 살펴보세요 추천 검색어는 PHP의 데이터 타입스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 중에서 저는 PHP의 공식 문서의 링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더니 PHP라는 컴퓨터 언어가 제공하는 여러 데이터 타입들이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이 언어를 깊게 이해해 나가는 중요한 트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우리가 당장 살펴볼 것은 PHP라는 언어에서는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또 문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여기 있는 integer 또는 float라고 하는 부분과 또 문자는 여기 있는 string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에 해당됩니다 자, 점체적인 개요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숫자 먼저 배우고 그 다음 문자 그 다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